안녕하세요 먹는TV의 보미다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간단하게 제척국에 밥 말아가지고 밑반찬이랑 먹으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척국에 밥을 먹고요 간장에 먹으러 가고 싶어요 남은 식당이 많아서 밥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어떤 식당이 많아서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게 먹어요 아까 제가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3L 4L 4L 5L 10L 11L 12L 초콜릿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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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s 고구마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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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옹 고춧가루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일단 수요일이었나? 그래서 금요일에 설치를 왔어요. 근데 설치하시는 기사님이 보시더니 저희 집 그 전기... 저기 뭐지? 전기 저기 조까비집 있잖아요. 저걸 보시더니 이 집에 그 에어컨을 설치하면 지금 냉장고가 도대까지 있어가지고 전기가 나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용량이 제일 작은 걸로 주문을 하려고 저건 랩으로도 맛있더라고요. 그런거는 랩으로 쩔는데 너무 맛있어. 사실 제가 더운 걸 생각하는데 먹는 방송인데 땀이 제가 원래 땀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2년 전인가 저희 실방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실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실방을 처음 해보고 그러니까 실방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 한다면서 그 시간 내내 계속 뭘 먹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계속 먹다 보니까 두 배만의 10kg가 확 찌더라구요 그때 이후로 땀이 너무 많아요 살이 빠르고 그게 나지가 않네 날이 오는 시간을 먹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켜드립니다 물을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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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바삭바삭 마카롱 마카롱 양파 바삭바삭 고춧가루 양념에 면을 넣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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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는 요건 지금보다는 오송 오송한 먹방이 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첩국 이거 시장에서 샀는데 너무 맛있네요 오늘도 맛있는 학기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너무 더운데 감기... 자꾸 감기가 걸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